근육통의 좋은 음식 열가지 안녕하세요 김춘옥TV입니다. 근육통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나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특히 근육이 사용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통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 스트레스 혹은 기타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육통을 완화하고 회복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근육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과일과 채소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 파인애플, 시금치와 같은 식품들은 근육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잣과 아몬드 잣과 아몬드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근육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우유와 요거트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와 요거트는 근육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근육 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연어와 참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참치는 근육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의 영양소를 제공하여 근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커피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근육통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근육의 영양소 공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6. 생강과 케이퍼 생강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며 케이퍼는 근육의 회복 속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올리브오일 7 올리브오일에는 항산화 성분과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돼 근육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 토마토와 파프리카 토마토와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돼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9. 계란 계란은 높은 단백질 함유로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며 비타민D와 비타민B12도 풍부하게 함유돼 근육 건강을 지원합니다. 10. 쑥과 대황 한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쑥과 대황은 혈액순환이나 염증을 조절하여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을 통해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근육의 회복과 피로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식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균형있게 섭취하여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도 중요하며 근육통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